찬바람 불 때 생각나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길거리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로 이 붕어빵. 이 뜨끈뜨끈할 때 한 입 딱 베어 먹는 거. 이게 정말 제 맛이잖아요. 네, 붕어빵도 맛있지만요. 저는 호호 불면서 먹는 군고구마하고 길거리에 서서 먹는 그 어묵 있잖아요. 이게 또 겨울에만 특별히 먹을 수 있는 맛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별미죠. 저는 이맘때만 되면 뜨끈한 국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뜨끈한 국물 했을 때 또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속까지 든든하게 만들어줄 별미를 소개합니다. 아우, 안 춥다. 아우, 정말 안 춥네. 날씨 진짜 안 춥네요. 정말, 정말 춥네요. 아, 이렇게 싸늘하고 찬바람 불 때는 따끈한 요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일품은요. 바로 국밥인데요. 오늘은요. 이색 국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캬쌍! 아우, 수아.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요즘. 사람들 입맛 사로잡는 이색 국밥이 있다. 국밥의 변신은 무죄.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한방에 녹여줄 개성만점 국밥 찾아. 고고! 석초시 청호동, 일명 아바이 마을. 우리나라의 유일한 실향민 정착촌으로 함흥냉면, 아바이 순대 등 이북식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이곳에 특별한 국밥이 있다. 저희 집 자랑, 가리 국밥을 소개합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가리 국밥? 함경도 전통의 소고기 국밥 되겠다. 저는요, 가비 국밥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가리비 국밥이 아닐까요? 가리 국밥은 가리, 갈비 살에 나오는 국밥,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를 거기에, 옛날에 큰 잔치, 경사가 있을 때 여기는 경사라지만 큰 잔치가 있을 때는 그걸 갖다가 동네 사람들하고 모아서 그걸 갖다 끓여서 먹던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변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밥이. 최고의 맛이지. 자, 가리 국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갈비를 뜻하는 가리, 최고기에 각종 양념, 달걀지단, 고사리, 파, 콩나물, 당면 등이 기본 재료. 먼저 소고기를 넣고 푹 끓여 맛의 비결 육수를 만들어준다. 이게 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리 국밥을 만드실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국물. 국물이요? 국물하고 고기, 살. 양직고기가 이제 맛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항상 삶아서 시간 타임을 맞춰가지고 그걸 삶아내야 되고 이제 찔기지 않게 삶아내서 이제 쓸어가지고 고사리 이제 매워서 손님들 입에 부드럽게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내가 할 포인트지. 잘 익은 소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고 뚝배기에 콩나물, 고사리, 잘게 자른 소고기 등을 아끼먹고 파, 푸짐하게 넣어준다. 육수를 붓고 팔팔 끓여주면 구수하고 담백한 맛일 뿐입니다. 함견도식 해장국 완성이요. 서유기 리포터가 가장 기다린 시간 하지만 보는 이들은 정말 외로운 시간 군침절로 넘어가는데 맛이 어때요? 국물을 먹으면서 국물이 싹 내려가면서 5.6분을 감싸내 우리 어머니가 이불을 덮어주는 큰 치밀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고기가 있으니까 든든해지면서 김말이 필요 없다. 오늘도 맛보느라 행복한 서유기 리포터 아유 부럽다 부러워 아바이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리곱밥 모두 그 매력에 푹 빠졌는데 실향민들에게는 반가운 고향의 음식 먹는 손길이 멈출 줄 모른다. 속이 확 풀리고 먹으면 얼큰하고 아주 따뜻하기도 하고 옛날에 맛보는 할머니의 맛같이 서울에서 지금 오늘 차 타고 내려왔는데 그 피로가 싹 풀리는 정말 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맛이에요. 이색 국밥 열전 둘 일찌감치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 성실을 이루는 가게안 그 맛의 정체가 궁금하다 궁금해 차원하고 쫄깃쫄깃하고 겨울에 딱인 것 같아요. 국물이 정말 꿈내줄네 정말 이렇게 칭찬 자자한 국밥 머리 하시다며 반우와 문어가 만났다. 겨울철 보양식 문어 국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추운 겨울로 밖에 밖을 돌아다니는데 문어 국밥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문어 국밥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셨습니까? 네 소고기 국밥을 좀 차별하기 위해서 여기 속초에는 찬문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궁합이 잘 맞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문어 국밥 만드는 방법 대공개 질 좋은 소고기에 동해안에서 잡은 살아있는 문어 그 싱싱함이 느껴지시죠? 가진 양념에 파, 골뱅이, 콩나물 등만 있으면 재료 준비 끝! 끓는 물에 소고기를 넣고 팔팔 끓여 육수를 만들고 문어를 준비한다. 문어가 엄청 비싸잖아요. 남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두 즐기고 좋다고 오셔서 모두 맛있다고 드시니까 그래서 돈을 남는 것 보다가 떠나서 오시는 손님들 고맙잖아요. 문어를 저는 냉동 문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문어네요? 네 문어는요 국밥에 넣는 문어기 때문에 이건 냉동에 넣다 나와서 다시 국밥에 넣으면 질겨서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석으로 사다가 이건 금방 삶아서 이건 많이 삶아도 안 되고 살짝 삶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문어는 끓는 물을 살짝만 데쳐 먹기 좋게 잘라주고 뚝배기에 준비된 재료들을 하나씩 넣어준다. 소고기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와 문어의 궁합이 정말 제대로 맞습니까? 네 동의보감에도 우리 두상들이 소고기 먹고 취했을 때 문어를 삶아 먹으면 속이 뻥 뚫린다고 전해왔대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이게 끝이 아니다. 가진 양념 넣어 푹 끓인 한우 국밥에 문어를 푸짐하게 얹어주고 한 번 더 보글보글 끓여주면 웰빙 시대 웰빙 음식 문어 국밥 완성. 문어 국밥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다.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먹다 보면 깜짝할 사이에 한국 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땀까지 흘리시면서 맛있게 드시는데 문어 국밥 맛 어떻습니까? 아이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말할 거 없어요. 나랑 그러면 잘 어울려. 아이고 맛있다. 우리 때에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맘대로 못 먹었지. 근데 지금은 이거 많이 먹지. 맛있고. 그냥 지나칠 서유기 리포터가 아니다.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 먹고 먹고 또 먹고. 아니 먹지만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일단 국물이 너무 개운하고요. 문어의 부드러움. 고기의 솔깃함. 이야 이 딱 삼박자가 맞네요. 그냥 이야 문어 국밥. 코끝을 시리는 매서운 바람에 따끈한 국물이 그리워지는 요즘. 이제는 국밥도 개성시대. 고향의 맛을 간직한 가리 국밥과 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문어 국밥. 이 겨울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 이색 국밥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 참 뭐부터 먹을까요? 가리 국밥부터 먹을까요? 무너 국밥부터 먹을까요? 무너 국밥 먹을까요? 가리 국밥 먹겠지? 이야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처음에 나왔던 가리 국밥. 어떤 맛이 특히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 이북식 국밥. 저는 이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한번 속초에 놀러가면은 꼭 빠뜨리지 않고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무엇보다 한우를 참 좋아하는데요. 삼은 문어도 또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났다고 하니까 저에게 딱 맞는 그런 맛있는 국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오늘도 또 속 든든하게 잘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네.